지금 이 사람 보세요.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이런 목에 코디션 얘만 어떤 식으로 좋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옆모습만 건드렸는데 그 사람들의 악보받고가 변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슈로스 마스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슈로스 100회 세미라를 진행을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논문의 관점. 그 다음 근각도가 넘어가서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공유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리처 선생님의 관점. 이 내용을 슈로스 오픈 세미나에 녹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파티는 당연히 슈로스 파티입니다. 기존 오픈 세미나는 조금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그 핵심은 말 그대로 핵심 실전 동작이었습니다. 좀 더 실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이번에는 용감한 컴퍼니의 이파마스터 팀이 함께해서. 어느 동작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집중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VOD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좀 더 많은 층만 있는 환자분들이나 회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